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번 챙길 공간이 없어. 맞게 놔야지. 공간 좀. 어쨌든 왔습니다.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지하. 얼마나 더 데려가는 거예요. 계단통. 끝이 안 보여요. 보이네. 다 왔어요. 수류탄. 보수요? 걔 보수 아니에요. 안 잡아도 돼. 야, 문 열어. 문 열어. 수류탄 던지면 열리나? 아니겠지? 아이 참.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야, 뽈러실. 뽈러실. 뽈러실이 있었구만. 웅. 왕. 네네. 안으로. έ어.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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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 갔지마. 햇, 햇, 햇. 흰 개념 VR 라입니껴? 어서오세요 음 지하라고 소리 울리게 해준다고요? 홀드 으아샤샤샤샤 하사샤 으잇! 깜짝잇 으이쿠구 오우! 오우! 눈알! 근데 이걸 어떻게 죽여, 이를? 너는.. 내가 봤을 때 잠깐만 잠깐만, 야, 야 너 강한데 무기까지 들고 있으면 반칙 아닙니까? 눈 좀 보여 봐, 눈알 너 개구리 왕론이, 너 거기가 약정 같은데? 아니면 영 좋지 않은 것? 영 좋지 않은 것? 아니야? 뭔 소리야? 그렇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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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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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십니까? 야야야 아아, 아 얘 막혔어 막혔어 아아 아니야 아아 아파 얘가 보스야? 아아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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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닌가? 아아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총알없자, 총알없어 하하하하 저없기가nek 또 잡을. 어아... 아아, 쟤가, 저기서, 잘, 뭐지 못하는구나 아라나 ž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 tolerance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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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weit 여자., 아아 나이스으유 ... 죽었니? 너무 싫구요 유다이 안 만났구요 수류탄이 날 살렸구요 아 좋아라 너무 좋아라 아 정상으로 돌아왔구요 아 배고파 아 역시 이 질환이 이건 저의 피지컬의 승리입니다 아 이걸 또 이지 탓을 하시네 여기 사람은 두가지가 있죠 정말 어려운 거를 열심히 열심히 고난 끝에 이루었을 때 쾌감을 느끼는 분 아니면 저처럼 그냥 빨리빨리 호다닥 깨는 걸 좋아하는 분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난이도 확인 못하냐구요? 이지라니까 이지라니까 흠흠흠흠흠 흐흐흐흠흐흠흐흐흐흐흐흫 이리어봐 이리어봐 이지라니까 히히 어 힙색 좋구요 제가 언제 게임하면서 노멀이랑 하드하는거 봤습니까? 남자라면 왕이지 아닙니까? 저는 게임하면서 막 헤매고 왔던데도 오고 아 이런건 너무 싫어해 그냥 게임 자체가 재밌어 그냥 게임 자체를 즐기는 걸 좋아하지 주차장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더빙하고 약방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그렇죠 게임은 이지 마음은 하드 게임은 가볍게 마음은 뜨겁게 아닙니까 이지인데 하드 모드 하는 거 같은 그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게 못하는 거지? 아 또 잠겼어 여기 어떻게 저 뭐야 여기도 잠겼을라나 이런 잠긴 문 잠긴 문 카드 리더? 나 카드 아 근데 그 카드 리더는 아까 그 카드 리더 한번 쓰면 끝입니까 그거? 이거? 없네? 걘 한번 꽂으면 끝인가 봐 댕비다 댕비 댕비 하하 이리와 댕비 댕비 에이 누구야? 정신 차려 누구야? 오우 뭐야? 총은 내리고 FBI다 미안 도와줘서 고맙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니 놀라운걸? FBI라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미안하지만 기밀이라서 어디 가는 거야? 집 보러 가는거 같은데? 땅보러? 땅보러 요새 김포 땅이 뜨고 있다고 그래서 땅보러 가는거 아닐까?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지 마 잠깐만 그러면 저기로 따라가면 되는거 아니야? 푹푸인의 푸비아이 이게 열렸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 선글라스 예전에 저희 여왕님 한 여왕님이 갖고 있던 선글라스 아가씨 아가씨는 어쩌다가 잠깐만 어쩌다 좀비가 된거야?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상태에서 좀비가 된거야? 좀비가 된 아깜짝이야 좀비가 된 사람을 가둔거야? 와따마 와따마 이거 뭔게임입니까? 이거 봐요 하자 됩니다 아 또 안열려 어? 누구있나? 안녕하세요 믿을 수가 없군 진짜 인간이라니 안녕하십니까 인간 여기 오래 있었습니까? 꽤 있었지 생존자는 당신 뿐인가? 아니요 몇 명 더 있긴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지? 물론 아이언스가 자네를 보낸게 아니라면 아이언스 서장님 말입니까? 아직 여기 계신가요? 누가 알겠어 잡아먹혔다면 속이 시원하겠군 무슨 말이죠? 여기 가둬둔게 그 자식이라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겠지 내가 그 자식의 더러운 본 모습을 폭로하려 했으니까 나라도 그랬을거야 아마도 이봐 거래 하나 하지 날 여기서 부르셔주면 이걸 줄게 주차장으로 나갈 길은 다른 길은 없어 날 믿어보라고 그럴 순 없습니다 먼저 서장님과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아 아까 위에 있던 분이 서장님이 아니지? 경감님이고 서장님은 따로 있는 거구나 나는 그 아저씨가 서장인 줄 알았더니 너는 이 놈이 필요하다고 내가 이 놈을 꺼내야 그냥 이 놈을 꺼내야 하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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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땅 보고 왔어 별로 좋은 땅이 없다고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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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온. 더 늦기 전에. 이야기는 그 뒤에 해. 에이다야. 에이다. 나 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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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보고 땅을 사는 에이다. 못 열어? 저 카드키 못 가져가? 에헤이. 도구 찾았구요. 저 어디 쓴 도구가 이제 나오냐. 수용소 전력 패널이 너무 낡아서 상태가 최악입니다. 발전실에. 수용소 전력 패널이 너무 낡아서. 전력 패널 부품이 필요한데. 발전실에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발전실에는 전력 패널 부품이 하나밖에 없대요. 시계탑 종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하나가 더 있을 거래요. 발전실에 하나 있고 시계탑 종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하나 있대. 슬쩍. 슬쩍. 발전실에 하나 있구요. 시계탑 종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하나 있어요. 슬쩍 하든지. 정중이 부탁을 하든지. 분명히 그 사람은 죽었겠지요. 혹시 시계탑 고치러 오신 분? 으흐흐흐. 아 잠깐만 저쪽도 길이 있었네. 여기 막혔었죠? 나이스우우. 발전실 일단 주차장에 오른쪽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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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빰빰빰 다 들어왔구요 요기쇼 주차장소 경찰견실 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발전실 갈라면 아 경찰견실로 해서 돌아가야 되나 야 너네 나오지마 아 어휴 카이버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이세요 어 뭐래요 여긴 영원실 명원실도 명원실도 무서운데 아 깜짝이야 어? 접속이 끊겼어 유튜브님들 유튜브님들 아 유튜브님들 아 유튜브님들 아 지가 보여요 유튜브님들 유튜브님들 슈퍼챗이 안됐다구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공포가 세상에 세상에 슈퍼챗이 안됐다니 상자에 상자에 담긴 전자부품을 하나 구했구요 주요장면 뭐 없었는데 저기 여기 시설 고치러 오신분 그럼요 좀비보다 무서운건 슈퍼챗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여기 잠깐 여기 시설 고치러 오신분 온 아 이건 또 뭐야 어? 온 온 온 온 모두 온 어떻게 되나? 혼나나? 아 뭐지 어? 허브 자 여기서어 발전실 스위치보드 발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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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가지? 발전실에 아까 뭐 힌트 있었나요? 이거 스위치보드에 관련된 힌트가 있었나? 발전실 발전실 시계탑 종을 고치... 시계탑 종 시계탑 시계탑 어디야 시계탑? 시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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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지? 층 변경 시계탑이 있었나? 시계탑 오 시계탑이 여기 있네 메인홀에서 도서관 더 아래쪽에 일단 그럼 다시 올라가야되네 호오오오 호오오오 올라가야되네 약통 두개요? 아 이거 오 올라가야 되네 여기 왔던데네 어떻게 올라가지 자 여기서 나가서 예수로님 주무세요 좋은맘되시구요 좋은 꿈 꾸셔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안실이었구요 여기서 이렇게 멍댕댕이 댕댕이를 지나서 지금 몇시야 근데? 4시네? 이제는 슬슬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혹시 여기에 뭐 빼먹은게 있나? 없죠 아무 공약없이 맨땅에 헤딩하다 8시간 반 근데 맨땅에 헤딩하는게 재밌긴 하잖아요 그죠? 어 제가 다른건 몰라도 맨땅에 헤딩하다가 깨는게 좋으면서 헤매는건 너무 싫고 잠깐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이상한 변태스러운 고런 놈입니다 제가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가끔 진짜 혼자 할때 그런거 있잖아요 젤다 스위치용 젤다 그거는 그거는 막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 사당 못찾겠어가지고 그 사당 못찾겠어가지고 어 그런거는 사당 위치 막 보면서 하긴 했어요 사당 위치 같은거랑 진짜 도저히 이거는 안되겠다 싶은 것들은 보고 해야지 뭐 어 이건 또 뭐야? 어 극혐 아 이거 극혐 뭐야 이거 아 감옥을 다 열어보려고 했다구요? 아 이 전자부품이 두개가 있어야 여기다 이제 쓰는거야? 아 극혐 여기요? 잠깐잠깐잠 그러면 잠깐만 이거 안되지 저게 이제 전자부품이 돼야 이게 열리는거 아냐 방송 언제 끝났었냐고요? 안날려 지금 음.. 방송 안 끝났는데? 난 아직도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잠깐만 일단 나가서 나 올라가고 싶은데? 지상으로? 나? 어떻게 올라가지? 내가 사다리 타고 왔나? 요건가? 요거 타고 가는건가? 사다리 어딨어 사다리 사다리.. 아 여기구나 사다리가 아니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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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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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왜 또 내려가 전을 구워요 지금 시간에? 왜? 아니 어쩌다가 지금 시간에 전을 구워요 저 그것까지만 할게요 딱 전자부품 아 좋은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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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나 둘 아나 둘 둘사사분쯤 끝났다구요? 헤이 베베는 모르는게 뭐야 헤이 베베는 정말 놀라워 헤이 베베 그녀는 정말 신비로워 여기서 내려가 여기서 어디로 가나 어 허브 I love 허브 어우 I love 탄창 탄창이 아니라 총알 I love steam 그녀는 내비님처럼 시간 체크하는 거야? 아닐걸요? BB님은? 저봐 화장실 갈라고 시간받되잖아 아니 여기서 어디로가 나 올라가고 싶은데 나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상한데 에...에...에에...에에 여긴가? 안돼... 이 쪽인가? 아! 지도를 보면 되겠지 지도에서 기계실 응? 나가는 문이 없어 왜? 오늘은 겜방 소리만 들어서 깊이 잃고 다시 보기 해야겠네요 아 정말요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지요 근데 이거 다시 보기로 보시면 답답하실 텐데 허브 알라브 허브 이렇게 허브 찾기 여행이 시작되는 뒤 알라브 탄 알라브 탄 너무 좋은데 아 박병원님 아 수류탄 하나둘 하나둘 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휘퍼채시 왜 안됐을까 어째을까 잠깐만요 이거 알았어 이거를 조합을 하고요 총알이 총알이 그냥 총알이 60개가 넘었네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먹을게 많은 곳이었잖아 다 놓고 갈뻔 했잖아 이상하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올라갈 수는 있어요? 나 고것만 알려줘 어... 어? 아니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 내 엘리베이터를... 아 여기선 못 가요? 아무튼 다시 돌아갈 수는 있다고요? 아니 내 엘리베이터 어디 갔니? 내가 분명히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아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 왜?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여기 밤새도록 여기서 뛰어다닐뻔 했네? 음 오케이 거기까지 뭐야 뭐야 보간 보관 여기서 여기서 존자문 패널 유치장 카드 리더 스위치 보드 내가 여기 갔었나? 사격장 쪽? 일단 안 가본 데를 다 가봅시다 응 여기 그치 장비 파괴 통지 구부러진 열쇠 사용 불과 키 없이 버튼으로 문이나 트렁크는 열 수 있음 순찰차 7439 열쇠 가 파괴됐나 배달했다고? 7439 키 없이 버튼으로 문이나 트렁크를 열 수 있다 7439 미스터라쿤 인형 알죠? 표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아저씨는 무척 슬퍼요 어? 네? 저거 라쿤 아닙니까 저거? 맞췄는디요? 맞췄는디요? 뭐지? 흐헤이 어? 진짜 맞추면 안되는거였어? 흐헤헤 잠깐만 어허 즉이요? 뭐지?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진짜 하지말라는거였어요? 진짜 하지말라는거였어요? 7439 찾으러가자 7439를 찾습니다 7439를 찾습니다 7439를 찾았지 뭐야 그런데 여기서 나를 웃지라구 웃지라구 응? 설마 얘도 7439는 아니겠지 안보이고 보튼을 누르면 된다메 보튼이 어딨어 안에 무언가 들어있습니다 레몬아 레몬아 박스안에 열쇠가 있어요 오오오 뼉뼉 개머리판? 아 이런 개머리판 뭐 대단한거 주운줄 알았네 아 개머리판 자 마틸다 개머리판 뭐야 이거 아니 무슨 종이? 어? 아 이렇게 1번 아하 단축키 눌러놓고 2번 오키도키요 어 총이 겁나 괴랄하게 생겼네여 chant 흫흫 흫 아니 곤총에 개머리판이 이게 흫 하하 아 아아아! 으흐흐흐흐흐흐 권중의 개머리바니 오호우우 왜 안 열리고 아, 여기 수류탄을 넣을 수 있다고요? 아, 진짜? 안되는디? 안되는디? 조준점이 덜 흔들려서 좋다고요? 아, 난 이지였잖아 조준점 따위는 원래 흔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사격장을 갔었고 여기도 문 잠겼고 그리고 숨녀울림이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그지 Li 불언정보를 어? 알려주셨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자동으로 맞아 아까도 아까 내가 그렇게 있겠잖아요 아까 그 어깨 눈알 어깨 눈알 그놈 수류탄은 장착 장착되어 있는 걸로 뭔데 뭔데 열어봐 뭔데 여기 뭔데 왜 화살표 있는데 홀드 뒤로 가봐 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허브가 아이고 선아 생전에 우리 허브가 내 건강을 그렇게 지켜줬는데 아이고 우리 허브가 영원실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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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야 아이고 허브야 이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수도 없다 야 다 찼다 야 아잇 아잇 뭐야 이거 오 죽지도 않아 무적바퀴 왕바퀴 어? 뭐했어 아 나 진짜 아이 그걸 왜 던졌어 어? 아 짝짱나네 어후 아까운 수류탄 뭐 마키였으요 아후 아까운 수류탄 왜 안열려요 다 주실거 있으면 얼른 주셔요 수류탄을 버리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부야 우리 어부야 니가 무슨 죄가 있어갖고 우리 어부가 아아 아아 이제 그만 편히 쉬어라 음 바퀴 극혐이야 맞아 아이고 예? 뭐 주실거 있으면 얼른 주시고 뭐 주실거 있으면 얼른 주시고 뭐지? 이불 왜 벌리고 있지? 더 벌려드렸습니다 아아 이불 벌리고 계시길래 아 왜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나?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 열쇠 열쇠 후후 열쇠 정말 아휴 진짜 인벤을 뒤집어 놓으셨다 아 아 아 아 이거 체크된거 다 필요없는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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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기다렸다 우리 여부야 아 내가 먹어줄게 세상에 만상이나 영환실의 허브라니 이게 뭡니까 이게 영환실의 허브라니 영환실의 허브라니 뭔 소리야 아 개 이런 개 그러면 잠깐 음 열쇠 요 열쇠가 아까 요 열쇠가 어디였지 사격장 으흠 사격장을 가여갖구만요 사격장 사사사사사사 사격장 아침 심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경찰서 맑은 공기만 쓰며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스위치보드인데 여긴 영환실 영환실에 화사함을 주기 위해 여긴 스위치보드고 여긴 막혔고 나 사격장 가야되는데 경찰 견실로 해서 돌아가야되는구나 에휴 진짜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경찰서 지하실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너와 내 가슴속에 가득 품은 그 꿈은 세계제일의 경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집 나간 미어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어어? 어쩌다가 어 얼마나 아팠을까, communicated 어 or 여기 아니지 너네 언제 살아났냐? 네네 열쇠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어요 으잇! 야 그 뚫고 오는게 어딨어 그거를 왜 뚫고 오는 아이고 문 자동문이구요 이야 준비가 문도 열고 들어오네이 어이구 뭐야 뭐야 어? 얘는 조합이 안 돼? 조합 왜 안 돼? 얘는 독고다이야? 뭐야 아이고 뭐야 이 쓸모없는 녀석아 필름통 필름통 들고 또 그러면 어차피 또 올라가야 되잖아 필름통 인화하려면 언제 올라갈 수 있냐고 아 초록만 되는거야? 그럼 얘는 완전히 못됐네 애가 혼자만 살라고 머리 아픈데 웃겨 어떻게 머리 아픈데 웃기면 안좋은거 아니야? 웃을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울릴거 아니야 아 아 다른색이랑 아 애가 뭔가 로맨틱하네 껴맞춰 막 막 껴맞추기 그러면 어? 사격장이 왜 아직도 빨간색이지? 이상하네 데스톤이 누구야? 잘생긴 사람인가요? 누구지? 뭐 굳이 누구 닮아.. 닮은거보다 저 자체로 봐주세요 어 김치전이요 땡겨요 박병고님 혼자 치사하게 김치전 드셨더만 응? 김치전 먹고싶었던건 저였는데 혼자서 그냥 맛있게 먹고 뭘 걸려 자기가 올려놓고 아니 왜 근데 사격장이 아직도 빨간색이지? 와이 낫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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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외때문에 와이 때문에 와이 때문에 사격장요 왜 빨간색이지 취지 이상하네유 어? 이거 없는데? 가져갈게 으의 이거 쏘면 뭐가 나와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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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사격을 표적 바로 앞에서 해 겁이요? 게임에서는 그렇게 겁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깜짝 놀래키면 놀라 주는게 인지상정이긴 해서 놀라긴 하는데 그렇게 막 게임 속에 오셔서 겁을 막 먹진 않아요 저 지금 노는거 못보셨어요? 어 집내가 빛나는 하는거 못보셨어? 어 뭐지 이제 어디가야되지? 나 이제 어디가야될지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설라문에 일단 여기 다시 들어가보고요 여기도 이미 다 봤는데 여긴 볼거 다 봤잖아 여기 이제 뭐 볼장 다 봤어 그러면 유치장 유치장? 가위요? 그럼요 저도 몇번 놀려봤죠 어 아 배고파 흐흐흐 물장 다 봤잖아 지금 몇분이 보고 계십니까? 들어가 들어가쇼옹 190분이요? 그중에 한 백 백 백한 삼십분은 백한 오십분은 주무시겠죠? 아 소리만 들으시면서 상상하신다고요? 즉이요! 즉이요! 하이 아 정말 어허어 막겨 물었는데요 침착하게 보자 이게 이제 전자부품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에서 카드 리더 카드 리더 못찾았잖아 그죠 카드 리더도 없었고 뭔가 하나씩 하나씩 주긴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만 필릉통도 지금 못하잖아 어? 쌀이 없는 것들만 그러니까 이 요거 얘한테 카드 리더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럴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조합이 돼서 여기다 넣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저 두 개를 하려면 봐봐요 아이짜 저 두 개를 하려면 시계탑을 가야 돼 시계탑 시계탑은 저 위에 있단 말이야 심쿵 어? 시계탑 고치러 온 노폰번호 하시는 분 아닌가? 시계탑을 고치러 왔다 그랬지 시계탑에 있다고는 안 했잖아 시계탑 아이짜 시계탑 시계탑 음? 이렇게 스페이스 눌러서 요런걸 빼는거죠 요런걸 빼가지고요 박스로 들고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요 박스있는걸 빼가지고요 이런데다 사용을 하는거에요 아시겠죠? 아 미치겠다 어 근데 어디갔어? 쓴거 맞어? 쓴거 맞어 근데? 막걷지 없어졌으니께 3층락커 야이께께께 보다가 아니 나도 저거 그냥 갖고있다가 조합해야되는줄 알았거든요 두개를 보니까 스페이스바 누르는게 있더라구 깜짝 놀랬지 뭐야 혹시 얘도? 어? 아무튼 난 부자야 나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이 보석은 내꺼야 아 이제 보석은 제꺼입니다 이러는 없겠지 아니 근데 중요한건 쟤를 어디다 꼽아? 이런건 없겠지 설마 얜 열쇠가 아니잖아 열쇠가 아니라 무슨 아까 그 복부인한테 주는거 아냐? 흐흫 보니까 그러네 복부인한테 이 보석이랑 보석이랑 이 허브를 꽃대신에 주는거지 마음을 사는거야 근데 중요한건 저걸 어디다 쓰냐고 그리고 그리고 그 수리하러 온 놈은 어디있냐고 당최 아 배고픈데 나 너무 배고픈데 지금 마무리할까 슬슬 흐흫 흐흐 앗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